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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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넣고 굴에다가 탕을 해 탕 아 그럼 두부굴 탕이네 근데 머리가 이뻐졌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왕소금을 이제 넣어서 여기서 꺼야지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살짝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꿀물을 빼야돼 소금 안넣으면 절대 꿀물이 안빠져 아 소금 넣어야 빠지는구나 그래야 이 껍데기도 다 빠져 여기서 또 다 이렇게 지져버려 그러니까 살랑살랑 맑은 물에다 씻으면 맛이 없어 벌레가 나 그런데 그냥 수돗물에 살짝 헹궈 먹는 사람들도 있어 아 이거야 해 모르 모르고 맛이 없어 하나도 맛이 없어 먹으면 벌레가 나 이렇게 꺼운 물이 많이 나오네 벌물이 나오잖아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알잖아 다 빼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해도 되겠지 이건데 아니야 이래서 간단해 처음에 뻘물만 빼고 이제 깨끗해졌네요 바다에서 나와서 그것만 빼면 깨끗해져 음 물 끓이게 물부터 끓이고 이제 끓일 때 굴을 넣었나보지 응 아 한 개 반 떡국에다 두부국 탕이니까 안 많아도 되잖아 떡국에다 탕이란 말이 떡국도 먹고 이거 국으로 먹으라고 떡국이니까 탕국 청양고추도 얼큰하니 좀 넣어야지 홍고추는 고명으로 좀 넣게 두부가 크다 손두부 호석하고 뭐 얼마나 넣어야 될까 두부를 이쁘게 썰어야 돼 얇게 이제 탕에 넣을거라 얇게 한 1cm로 써는구나 조그맣게 이렇게 두부가 다 김치찌개 넣은건 굳게 썰고 된장찌개는 또 이보다 도톰하게 썰고 그러잖아 이거는 탕국에 넣으니까 물이 끓으면은 싱싱어라고 같이 끓이면은 풀어지잖아 물이 끓을 때 넣는구나 굴을 굴향이 좋다 그래야지 풀리지 않지 뚜껑을 닫고 또 끓여 물이 끓는다 냄새가 진하다 이거 넣어야지 두부 물을 그냥 넣으면 막 튀기니까 좋지 이렇게 안풀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얼큰한 고추 청양고추 썰어놓은거 홍고추도 넣고 미리 넣어 뜯어도 이따 우유로 뜨면 돼 이제 다 넣었어 오우 색깔이 이쁘다 이쁘지 한골팔 끓으면 간 맛이야 매운맛이 확 느껴지네 간장 간 맛이어야지 국간장 작은컵이구나 작은컵이 60cc 간은 맞고 마늘 마늘을 새로 갈아놨구나 칼칼해 아주 맛있어 칼칼하겠네 매운맛이 느껴진다 파 쪽파 우기에 넣을거 아주 이러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색깔이 이쁘다 이제 한번 펄 끓이면 완성이네 참기름을 조금 채야돼 그러면 끝나 아 참기름을 좀 넣어 이제 완성이네 이제 완성이네 완성 다 됐어 참기름 들어가니까 또 냄새가 틀리네 오우 이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다 끓었어 탕국은 여기 여기다 이따 끓여야 돼 다 됐네 볼 끌까 이제 끄고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이제 완성이야 맛있어 보인다 이제 완성이야 그럼 이거는 따뜻하게 먹어 시원하게 먹어 시원해도 맛있고 뜨겁게 밥에 국으로 오면 이렇게 해도 맛있고 냉국처럼 시원해도 맛있겠네 진짜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갔네 맛있겠다 엄마 먹어 지금 배불러 오늘부터 묻혀놓으면 깔아지는데 이게 먼저 해놓기 좋아 맛있겠지 아주 훌륭한 음식이야 바닷가에서는 이게 아주 굴 덩어리로 국물을 빼 굴 덩어리로 피구리 피구리라고 눈물이 빨앗게 우러나 거기서 깐 국물을 껍덕지 삶아서 국물을 깔앉쳐 이렇게 벌이 깔앉지라고 껍덕이 들어가도 깔앉쳐가지고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거 최고 다른 고기보다 그걸 최고라 그 피구리를 넣어서 끓인 이 굴 탕을 한번 국물을 먹어봐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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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하다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다 굴이 들어가니까 와 진짜 맛있네 굴이 들어간 음식이 맛있어 시원하네 내일 밥 먹을때 먹어야 되겠다 시원하게 맛있어 에그 이케